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준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 코인은 휴먼스케이프입니다. 아까 비트필승님이 말해주신 그 이슈를 같이 가져와 보게 됐는데요. 휴먼스케이프 차트를 조금 보면서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기 전에 우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먼스케이프 상승세 보유, 라는 기사인데, 네, 일단 보시면은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휴먼스케이프 상승세 보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한 567원에 거래되고 있다, 17%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읽어보시면은 그라운드X랑 클레이튼 파트너사로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라는 기사고요. 어제 보시면은 어제 똑같이 휴먼스케이프 경영권 인수 정해진 바 없다라는 기사가 뜨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이슈를 두 번 정도 우려먹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지금 인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뭔가 협상에 진행 중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아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디슨 모터스라는 이제 회사가 에디슨 EV죠. 쌍용차를 인수한다, 이런 이슈랑 같이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많은 이제 개미들을 울린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와 똑같이 경영권에 인수를 한다, 하지만 정해진 바 없다, 이런 똑같은 패턴들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구간입니다. 11월 한 중순부터 이제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휴먼스케이프 인수 썰이 이제 조금 시장에 돌면서 정말 엄청 큰 상승을 이제 한번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이 필회침 가격이 1,300원까지 치솟는 정말 어마무지한 그런 거래량과 이런 걸 보여줬는데 다음날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다음날 한 번 더, 한 번 더 이슈가 터져서 877원까지 올랐다가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큰 하락을 보여줬고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하락, 채널 이탈이 나와줬습니다. 채널 이탈이 나오고 지금 구간 보시면은 이 평성 거의 정배열로 잘 밟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항상 이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거냐 약하게 올라가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중간 패널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강하게 올라가다가 한 번 눌리고 지금 다시 한 번 이 중간대 가격 라인을 터치하다가 지금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잘 가고 있던 이 차트를 괜한 이제 이런 화제성 이슈를 통해서 조금 차트를 망가트려놓은 게 아닌가 기존에 이 이슈가 안 떴으면은 더 약간 가파른 경사로 잘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이슈로 괜히 여기 한 52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찍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더블탑, 더블탑이 보이죠. M자형 패턴입니다. M자형 패턴인데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휴먼스킵을 최근에 들어갔다.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추세선 따라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추세선 라인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기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더블탑 여기 부분 이렇게 갔을 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RSI 고점이죠. RSI 고점이 쭉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고점은 똑같지만 그 고점에서 매수세가 훨씬 약해졌다.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뚜렷한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쭉 빠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은봉입니다. 어제 이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인데 이 은봉의 거래량을 봤을 때 어마무지하게 터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 기존의 추세라인 보면은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다이버전스 쭉 올라가는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구간 보면은 기존의 다이버전스 구간을 다 깨면서 다 깨면서 이 라인에서 이탈이 나왔죠. 지금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여기까지 찍혀있습니다. 거의 진짜 어마무지한 거래량인데 이게 다 은봉의 거래량입니다. 은봉의 거래량을 찍으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아랫사의 고점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세라인 이탈은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만약에 추세라인 이탈이 나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내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호재가 있었지만 이게 또 오보로 밝혀지면서 은봉 마감을 했는데요. 휴먼스케이프 관련해서 추세라인이 벗어나면 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은 스토리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결국 어제 큰 하락 마감을 진행됐던 종목인 만큼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지금 다시 올라갈 여력으로 힘을 입어서 단타적으로 종목을 노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이죠.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주봉 차트를 켜놔드렸습니다. 일단 저번주와 이번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보장 속이다. 그런데 어떻다라고 했죠? 저번주 같은 경우는 이평선 단계적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하락장의 횡보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주 선상에서는 5천만 원을 지지해주는 약간의 상승이 동반되는 횡보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5천백선 어제 하루만이지만 5천백선을 다다랐다라는 부분은 상승 추세선에 다시 돌입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일단 이번주 선상에서 어제도 5천백선을 넘어서면서 이번주 선상 아래로 우리 5천백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리일비할 필요 없고 아직까지도 악재성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행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토리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 18%의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 10%가 넘는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마이너스 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물량 또한 동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제와 그제와 같은 모습에서 세력이 올린 만큼 매수세가 다 매도세를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냉정적으로 냉담하게 말씀드려보면 현재 어제 그제 올렸던 매수 물량은 거의 다 대부분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우리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본다면 어디서 많이 보신 차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바로 비트코인의 동량과 너무 짙다. 비트코인의 상승세 3월 달에서도 같이 상승 후에 은봉으로 전환이 됐고 그 위에도 다시 하반기 상승장 때와 마찬가지로 양봉의 흐름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은봉으로 전환이 됐지만 비트코인의 어떠한 부분과 비슷하냐 바로 2평선이 맞다는 5일선과 21선이 맞다는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도래한다면 이 종목 또한 이 알트코인 또한 같이 동반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시간 선상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트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4시간 선상은 단기적인 접근 관점과 그리고 수익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시간 선상을 보시면 현재 분기점이 선상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일단 현재 2평선, 21선에서 맞닿으면서 현재 5일선, 2평선 아래로 기술적인 반등 지금 현재 올라갈지 내려갈지 즉 분기점이 선상이 있는데 현재 매수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1560원, 박스권 설정해드렸는데 1560원과 1600원 선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물리신 분들은 털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확정적인 답을 지어드리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1560원 선상과 1600원 나올 때 그 동반된 매수세를 다시 보시고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다 라고 한다면 승인적인 관점으로 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는 기술적인 반등이 요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 제가 설정해드릴 목표가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토리지에서 이틀 동안 보여줬던 이 급등 속에서 또 물리신 분들을 위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굉장히 좀 흐름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약간의 하락을 보이면서 횡보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또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잡으면 좋을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트레이너님. 네 제가 이제 공략해볼 코인은 이제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1인치 네트워크 이제 업비트에 상장하고 지속적인 하락을 많이 보여줬던 이제 차트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인치 네트워크 뭐 디파이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 뭐 속도 및 보안 등을 이제 뭐 보완해가지고 나온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탈중앙화 거래소 모음에 있어가지고 모음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가총액 8천억 정도 8천31억 정도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8천억 정도에서 1조 사이면은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낸스가 아닌 이제 업비트 차트를 보면은 큰 이제 이 필회침이 약 한 2만 2천원 구간까지 이제 쏟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2만 2천원 이후에 쭉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기에 그럼 아직까지 하락 패널, 하락 패널 안에서 계속 쭉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렇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조금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가시면은 바이낸스의 1인치 네트워크 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락 패널로 쭉 내려와서 패널 이탈이 나왔습니다. 패널 이탈이 나온 구간이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394달러 정도에서 이제 조금 패널 이탈이 나와주었고요. 이 패널 이탈 이후에는 다시 상승 추세로 잡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조금 눌리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는데 밑에 RSI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존에 이런 눌려있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저점에서 저점 높여주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매수세가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테스트를 받은 구간에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업비트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바닥 잡은 라인이죠. 이 구간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이게 1600원 라인입니다. 1600원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손절가 라인은 만약에 1600원 미터 떨어지면은 한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00원 정도 손절가 라인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전 은봉의 시장 라인이죠. 약 한 2400원, 2450원 정도 구간을 1차적으로 익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00원 구간을 딱 보시고 이 구간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반정도 털고 그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50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신다면 2500원, 2400원 정도 구간에서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익절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제가 어제 뭐 빨간색 선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빨간색 선이 꺾여가지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4시간 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 4시간 봉상으로 지금 다이버전스가 잘 올라가주고 있어요. 잘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그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1인치 네트워크 지금 한번 매수세 들어가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치 네트워크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공략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피르마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낮아서 매수 접근하시기에 매우 위험하고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현재 차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피르마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기반의 전자계약을 통해서 디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면서 이용자, 사용자들한테 편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종목이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일단 현재 월봉을 같이 보시면 현재 단기적 2평선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 보일 수 있겠고 이것 또한 개별적 이슈가 워낙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세력의 힘을 입어서 올라간다라던가 혹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과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여력이 다분합니다. 일단 세력의 힘을 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이 낮으니까 하지만 우리 세력을 이용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일단 월봉, 일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2평선, 단기적 2평선 약간 이탈해 있지만 워낙 매도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4시간 선상을 확인하시더라도 2평선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려고 하는 힘이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현재는 처음에는 61선에서 그 다음에는 121선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세는 워낙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로 삼기는 약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수익적 관점으로 순절가를 181원 잡아보시면서 목표가는 208원과 239원선으로 우리 설정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일단 주봉상 보시더라도 단기적 2평선과 5일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위를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 볼리저 밴드 안상에서도 큰 이격을 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적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수익적 관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 진행하시기 너무나도 용이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피를 마치인 지금 현재 2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또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으로 다시금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수익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떤 코인들이 각각 매력적인 코인들인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무료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방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녹색창 있죠. 녹색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가 뜹니다.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태고 그런 시장에서 지난주에는 약간의 하락을 보이면서 횡보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약간 상승적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좀 질문도 남기시고 소통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